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배 별로 안 고프지? 오겹살 3개? 오겹살이랑 삼겹살이랑 그냥 겹살 차이야? 오겹살 껍질 유무 유무야? ? 예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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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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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okay 발라드로 한번 가보자. 잘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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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그만 그만해 넌 이모님 분홍소시지 하나만 더 주세요 미각이 어떻게 생각했네 왜 안가셔 사과받으려고 왔어 주먹질 사과해 오케이 스팸매라였던거 사과해 안해 자 근데 잠시만 뭐라고? 이리와 이제야 좀 기끗 먹어야지 정국이 형 그렇대요 정국이한테 혼나기 싫으면 그냥 빨라와서 먹는게 나아요 정국이 진짜 화나면 무섭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정국이 형 김세형 제임 엘제이 헤이집 혁경인 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라엘 안녕 여러분 2일차 때 봐요 안녕 2일차 때 봐요